1853년 7월 17일 페리는 일단 중국 청나라의 상하이로 백머리를 돌렸고 이듬해인 1854년 봄에 일본으로 돌아와 가나가와 조약이라고 불리는 미일 친선조약을 맺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후 미국과 일본은 추가 조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유명한 시모다 조약으로 일본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무조건 수용한 불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일본의 문후 개방이라는 역사적 전환은 이렇게 외세의 압력에 의해 굴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쿠로우네가 에도 근처의 우라가에 나타난 일을 계기로 1635년 이래 도쿠가와 바쿠오가 고수해온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 무너졌습니다. 외세에 의한 강제 문후 개방이 불러온 영향은 상상 이상으로 커서 일본 역사에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일본인들은 쿠로우네에 출연해서 미국과 화친 조약을 맺기까지 일련의 사건들을 겪는 동안 이제는 바쿠오가 국정을 이끌어 나갈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역들 일본 근대사 이야기 일본의 문후 개방 문역들은